1.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10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말씀을 관찰하면 먼저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방패입니다. 방패는 전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용 무기이죠. 공격을 아무리 잘해도 적의 공격을 한 번 막지 못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호를 의미하죠. 또 하나의 단어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방패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의 보호, 나의 방패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 이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똑바로 서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직하게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메시지.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어디서 당신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며 쓰러지게 하는 공격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도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질 때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받은 당신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다시 달려가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마음을 지키며 또 악의 공격을 막아주시며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경기도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방패 하나님을 굳세게 우직하게 믿고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K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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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